이스라엘의 탈옥 북부 이스라엘과 서한지구에서 대규모 수색을 단행했습니다. 탈옥한 6명의 팔레스타인 죄수 중 5명은 이슬람 지하드 테러 그룹의 일원이며 그 중 4명은 테러 공격과 관련하여 종신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악명높은 여섯번째 죄수는 파타 테러 지도자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이들의 탈옥을 환영했습니다. 수백명이 거리로 나와 구호를 외치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탈옥한 이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탈옥을 지지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요단강 서한과 예루살렘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그 중 일부는 탈옥한 죄수들과 연대하여 폭력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9월 7일에는 하마스가 방화 풍선을 이스라엘로 날렸고 이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인화성 풍선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9월 8일에는 캐치호트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여러 간방과 기타 여러 시설을 불태운 대규모 소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9월 9일 밤에는 헤브론에서 수십명의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충돌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9월 10일 밤 아랍계 이스라엘인의 제보로 탈옥한 6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 중 4명은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2명은 잡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히 서한지구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은 4200여 명입니다. 이번 탈옥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에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9월 10일 오후에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내에서 한 무슬림 테러범이 이스라엘 경찰을 칼로 찌르려 시도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탈옥했던 4명의 죄수들이 차례대로 붙잡히자 9월 12일 가자지구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로 로켓을 날리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9월 13일 이른 새벽에 하마스는 다시 두 발의 로켓을 날려 공격했으며 아이언돔이 두 발 모두 요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군은 즉각 하마스 군사기지에 공습을 단행하였습니다. 한편 9월 13일 예루살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칼로 찌르는 테러가 발생하여 2명의 20대 예시바 유대인 학생들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 호송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범은 헤브론에서 불법으로 서한지구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로 들어와 테러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으며 테러범은 현장에 있던 경찰의 총에 맞아 제압되었다고 현지 뉴스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공안보장관은 현재 이스라엘이 용키프로를 앞두고 매우 민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예루살렘에만 경찰 인력 2천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과 경찰은 탈옥한 6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 중 아직 도망중인 2명의 죄수를 뒤쫓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탈옥한 6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찾는데 조력하겠다고는 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경에게 하늘의 지혜와 모략을 허락해주셔서 수색을 통해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 2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속히 찾도록 이번 탈옥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이스라엘 안보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는 모든 모략이 어리석게 되고 악한 괴개는 무너지도록 이번 탈옥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또 다른 테러가 양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경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며 청군 천사들로 둘러 진쳐주시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안전과 평안과 보호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 하 15장 31절 말씀